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본 사업철량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수앱지스 되겠습니다. 이수앱지스코드번호 086890이 되겠지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12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지수 보고 갈게요. 다우존스 0.62%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1선을 조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좋겠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그리고 미디어 광고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의 뭐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한 30개 종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기술주들, 성장주,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지수가 반등에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닥도 굉장히 강한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예상보다 금리를 조기에 빠른 속도로 올린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다우지수는 이틀째 하락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 계획 발표에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자재 관련 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그에 반면 나스닥지수는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원자재 가격이 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비축량에서 산업용 금속들을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조만간 비철 가공 및 제철 업체에 일가할 방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같은 여파로 현재 원자재 가격 선물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웹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좀 올려드렸고 방송을 찍게 되었었는데 일단 딱 보시면 러시아 백신 관련 주로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좀 전에 올라갔던 그런 얘기들을 본다고 한다면 표적 항암제 기술 이전 및 CMO 사업 진출 기대 그리고 이수웹지스 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왔다. 근데 만약에 위탁 생산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시장의 사람들, 투자자들이 봤을 때 괜찮은 회사였나 재물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뉴스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물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뭐 CMO를 해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겠죠. 왜냐하면은 뭐 계속 적자만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의심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원래 자리까지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에브 13 호주 비교 임상 1상 그리고 1조 8천억 시장 규모의 고쇼병 치료제 임상 1상 완료 여기서 또 이제 임상 1상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를 이제 살짝 깨주면서 개미 물량을 털고 다시 또 세계 최초 배양 시스템 스프니르크 부위를 생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심선 지켜주면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면 보령제약, 이스웹지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EID. EID하고 ETRON이 거의 뭐 러시아 백신으로는 대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EID도 조금 흐름들을 조금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오늘 웨인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사주는 건 아니고 조금 이만큼 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 지지점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즈음을 이제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고 한다면 19,520원 정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거든요. 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요. 음, 장전 브리핑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 친구 추가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 주식 강의 자료든지 교육 자료 같은 것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오늘 이렇게 종목 이렇게 나갔는데 일단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좀 드리고 있으니까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협지스였습니다.